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생입니다 지금 루체른 시내에 와 있는데 빈사의 사자상을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 가려고 했는데 여기 창 밖으로 너무 예쁜 것들이 보여서 뭔가 했더니 기념품 가게 였습니다 안에 살짝 구경을 했는데 엄청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유럽식 노천카페 분위기 정말 멋집니다 이제 사자상에부터 왔는데 어디 보자? 아 소리 있네 멋쟁이 할아버지도 나오시고 할머니도 오시고 저거는 진짜... 제가 예전에 스위스가 아날리그 시절에 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군사들을 해외로 파견해가지고 돈을 버는 걸로 짝짤했답니다 그래서 루이 16세인가? 그때 다른 병사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기 스위스 병사들만 나와가지고 지켰다고 합니다 그때 그 용사들이 업적을 길어가지고 만든 건데 지금 아직도 보수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아 사자 표정이 정말 생생하게 담겨져 있네요 멋집니다 물은 지금 다 말라서 없는 것 같고 도시 자체도 참 한가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숫가 옆에 식당들이 질비해서 사람들이 또 날이 좋으니까 밖에 나와서 식사를 막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먹나 구경하는 재미도 서술하죠 좀 이따 저기 보이는 날이 갈겁니다 또 길을 가고 있는데 또 여기 스타벅스가 보여서 한번 또 가보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스위스의 스타벅스 불가는 어느정도 할까요? 정말 두근두근 거리입니다 자 대충 매뉴얼을 좀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커피 한 잔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많은 정도 합니다 진짜 물가가 비싸네요 진짜 물가가 비싸네요 일단 밖에 자리가 있어서 강에 보이는 곳으로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셔야겠습니다 자 수박 벤티가 나왔는데 진짜 기분 탓인지 몰라도 맛이 상당히 약간 단맛이 좀 있고 부드럽네요 한국 수박은 약간 순맛이 강한데 시원하게 한잔하기 딱 좋습니다 바깥의 풍경도 엄청 멋지네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목주 건물인데 1300년도에 중공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저 문화재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서 관광 상품이 되곤 했는데 저희를 한번 잠깐 지나가면 봐야겠네요 이 다리는 카펠교라고 하는 다리인데 1365년에 지어졌답니다 현존하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목주 지붕 다리라고 하는데 1993년 화재로 많이 손상이 됐다고 합니다 벽 천장 쪽에 그림이 하나씩 걸려있네요 1365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도중에 불이 나가지고 복원을 좀 했다고 합니다 잘 이쪽에서 바라보는 풍경으로 멋있네 역사 전사의 그런 한잔물 같은 그런 내용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림들이 뾰족하게 세머나한 그림으로 연출되겠습니다 가리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참 예쁘네요 함께하고 있는 풍경도 참 예쁜 것 같아요 밑에 이렇게 꽃도 많이 갖고어져있고 강 옆에 식당이랑 카페가 많이 있어서 참 여유로워 보이네요 참 여유로워 보이네요 스위스의 한적한 도시 루첼은 구경 어떠셨습니까? 루첼은 한적하고 여유롭죠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.